우리 이시영 교육생이 한번 분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약이 분리되었죠? 한약을 분리하면 되겠습니다. 갑니다. 정정, 이시영 교육생. 네. 자, 이시영 교육생은 지금 실수를 했습니다. 무슨 실수를 했나요? 탄을 세지 않았습니다. 정확합니다. 교관은 내공이 있어서 탄을 세지 않아도 어떻게 30발인지 아는데 이시영 교육생은 탄을 세지 않았습니다. 알겠죠? 저도 감으로 했습니다. 알겠죠? 저도 감으로 했습니다. 지금 군대에 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감으로 합니까? 아까 여기 바로 밑에 딱 닿았길래 그거 보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거는 카운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넷, 여섯, 여덟, 열. 둘, 넷, 여섯, 여덟, 열. 예, 29발입니다. 대단한 내공입니다. 네, 한약을 장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비 운영 유지 보수의 전무가가 되어야 한다. 장비 운영 유지 보수의 전무가가 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 시험 하사가 발사를 하고 진짜 너무 좋았습니다. 해군에 오지 않았으면 평생 해보지도 못할 일들 아닙니까? 경기 직별이 실감 나기도 하고 되게 배정받기 잘했다. 오비를 잘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